송가인의 이름을 딴 딴 데의 버스가 포천 거리에 있습니다. 포천시장은 송가인이 이 버스 시스템에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예요? 최근 송가인의 소식이 목록에 뉴스 사이트를 들이게 달구고 있습니다. SBS가 보도했습니다. 포천시민들은 차버스 정류장에서 송가인의 모습이 보이는 버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버스는 한국 관광 활성화 활동을 위해 투입되었음을 알립니다. 포천시장은 송가인이 지난 7월 자신을 찾아와 고국의 관광 계획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송가인은 포천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송가인은 최대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송가인의 기부는 포천의 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포천이 이번 프로젝트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름을 딴 버스 시스템은 멋진 계획입니다. 송가인은 현재 트로트 가수 1위로 많은 팬을 검증해 포천시 관광 홍보대사로 뽐냈습니다. 하늘색 버스 시스템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송가인의 콘서트 부산 예매는 독점적인 이벤트로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범위는 범위를 구하지 말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매 패기 패기, 패기 거래 사이트에는 카트리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리셀러들이 수용소 다 진정으로 송가인의 콘서트를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 리셀러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버터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이미지에도 앵무새을 줄 수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